안녕하세요. 시인애입니다. 오늘은 찰초코파이를 준비했는데요. 흑임자초코파이, 인철미초코파이 잘 먹겠습니다. 오레오오오오오오 뺄긋한 온도한 되게 뜨거워요. 너무 onder요. 너무 dotted. 시원해서 먹다가 먹을 수 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이번에는 너무 맛있고 이 맛은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조금 더 맛있어서 먹어요! 저는 양념이 너무 좋고, 양념이 너무 좋아요! 이거 정말 맛있었어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맛은 정말 맛있네요 맛은 맛은 맘에 넣어서 뭐지? 맛은 매콤해서 흑흑 저는 지금 겨울이 잘 어울리네요 너무 좋아요 하나 더 좋아서 제가 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운 소스에 부족한 소스 짠 양념이 쫄깃하고 소스 더 양념이 그릇 아이스크림 스팸 치즈베리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을때는 너무 맛있어서 배가ły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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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